안녕하세요. 저는 오른초등학교 교사 진서영입니다. 치즈스틱을 소개합니다. 치즈스틱은 코딩을 통해서 소프트웨어, AI, 메이커 교육 등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소형 프로그래밍 교구입니다. 이미 많이 사용되고 있는 마이크로 비트나 아두이노와는 달리 이런 센서나 부품 연결이 굉장히 직관적이어서 학생 교육에 적합한 코딩 수업 도구입니다. 프로그램은 블록 코딩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도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총 4차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 2차시는 치즈스틱에 대해 알아보고 내장 센서와 스피커를 활용한 엔트리 블록 코딩으로 간단한 예제를 따라해봅니다. 블록 코딩이 처음인 학생들에게 코딩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며 직접 키보드 악기를 만들어 연주해보는 차시입니다. 3, 4차시는 오바이오 LED 매트릭스를 활용해 다양한 예제와 과제를 수행하며 블록 코딩에 익숙해지는 차시입니다. 단원 정리 골든벨 퀴즈를 위해 직접 OX 버튼을 제작하고 숫자판을 만들어 치즈스틱으로 단원 정리 골든벨 퀴즈를 풀어보며 마무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업 전에 꼭 알아야 할 부분입니다. 첫 번째, 치즈스틱은 미리 충전해주세요. 두 번째, 수업 전 로봇 코딩 프로그램을 미리 설치해주세요. 세 번째, 단원 정리 골든벨 퀴즈를 미리 만들어주시면 마지막 정리 활동을 더욱 즐겁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스타터 키트의 다양한 센서와 부품으로 더욱 재미있는 수업으로 확장 구성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치즈스틱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즐거운 활동 만들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